음... 예전 주인을 못 잊고 있는 건 아닌가요? 근데 유기동물이면 질병이 있거나 더울 것 같은데 아닌가요? 아이 그게 아니고! 음... 행동에 문제가 있진 않나요? 입양 절차가 복잡하다던데 그렇지 않나요? 어... 여기를 찍어보세요! QR 찍고 원하는 동물 선택하고 입양 문의 누른 후 방문 날짜 예약하면 입양 준비 끝! 에? 뭐라고요? 저 합격했다고요? 음? 면접관이 되어달라고? OH... 고맙습니다! 이제 slight麼... 이 영상은 Connie를 그렇게 해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